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토그린의 게임방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유래인데, 여러분에게 데스티니 가디언즈 외국 커뮤니티가 지난주에 어떤 이슈를 논의했는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난 영상과 달리 농담이나 풍자를 제외할 거예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여준 웹사이트가 레딧이고, 삽레딧은 Our Destiny The Game입니다. 주제를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새로운 레이드에 대한 것입니다. 이 친구는 번지가 다음 레이드에 스트리머의 의견에 신경 너무 쓰지 않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번 레이드 나올 때까지 수호자들이 10일 동안 레이드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드가 평일에 대신 주말에 나와서 훨씬 더 많은 수호자들이 대원에 참가할 수 있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커뮤니티 관리자 카스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번지가 작은 그룹의 의견에만 신경 쓴 것이 아니고 모든 수호자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번지가 게임에 관한 이슈를 데이터, 수호자의 의견, 그리고 번지 자신의 생각에 근거하여 결정한다고 합니다. 코스모가 지금까지 커뮤니티에게 레이드에 관한 받은 몇 개의 피드백은 이렇습니다. 네임드 음악 아트 디자인은 대단합니다. 대원 전투 제한이 좋고, 그 게임에 더 많이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더 큰 레이드 준비 시간과 레이드가 주말에 나온 것도 좋습니다. 다음 주제는 커뮤니티의 빛의 저편에 대한 의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친구에 따라 커뮤니티가 레이드 나온 다음에 확장팩에 대한 의견을 엄청 빨리 바꿨다고 합니다. 확장팩이 나올 때는 기다리지 못하는 수호자들이 콘텐츠를 부족하다고 비판했는데, 레이드 나온 다음에는 확장팩이 좋다는 말이 엄청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댓글을 보니 사람들은 상황이 딱 예상팩 같다고 생각합니다. 몇 초 후에는 수호자들이 다시 번지를 비판할 거라고 합니다. 셋 번째 주제는 워럭 시국 너페에 대한 것입니다. 이 버스팅 엄청 길어서 다 번역드리지 못하지만, 간약으로 말하자면 수호자들이 워럭 너페가 특히 PVE에 너무 심각하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저는 번지가 이미 워럭 시공에 관한 의견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으니까, 앞으로 PVE에는 시공을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주제는 탄약 박스에 대한 것입니다. 수호자들이 모든 행성에 있는 캐릭터 옆에 탄약 박스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외국 커뮤니티의 의견을 재밌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는 것과, 영상을 한국 커뮤니티에 보여주시는 것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